3살부터 80까지 두뇌활성을 위하여 한자를 공부합시다. 수위술관하고 사속 700석하니라 줄수 자리위 펼술 방패관 술관에 관등을 주고 술관은 8번째 관등 사찬에 해당합니다. 줄사 조속 일곱칠 일백백돌석 곡식 700석을 주었다. 가군사 비열홀 세할은 평양 소성 전공 제1로 수위고간하고 사속 500석하니라. 거짓가 군사군 서성사 겐줄비 버릴렬 갑자기홀 인간세 살할 가군사인 비열홀 사람 세할은 평평할평, 땅량, 저글소, 재성, 싸움전, 공공, 차례제, 한일, 평양 소성 싸움에서 공이 첫째이므로 줄수 자리위 높을고 방패관 고관의 관등을 주고 고관은 9번째 급벌찬에 해당하는 관등입니다. 줄사 조속 다스도 일백백돌석 곡식 500석을 주었다. 수위 술관하고 술관의 관등을 주고 사속 700석하니라. 곡식 700석을 주었다. 가군사 비열홀 세할은 평양 소성 전공 제1로 평양 소성 싸움에서 공이 첫째이므로 수위 고관하고 고관의 관등을 주고 사속 500석하니라 곡식 500석을 주었다. 한산주 소감 김상경은 사천 전사공 제1로 정위 일길찬하고 사조 일천석하니라. 한수한 매산 고을주 적을소 볼감 성김 서로상 서울경. 한산주 소감 김상경은 뱀사 내천 싸움 전 죽을사 공공 차례제 한일 사천 싸움에서 죽었는데 공이 첫째이므로 줄정 자리위 한일 길할길 먹을찬 일길찬의 관등을 추정하고 일길찬은 일곱번째 관등입니다. 줄사 조세조 한일 일천천 돌석 벼 일천석을 주었다. 아술 사찬 구율은 사천 지전에 어금니아 펼술, 모래사 먹을찬, 구활구, 법찬을 주었다. 주었다. 아술 사찬 구율은 사천 지전에 어금니아 펼술, 모래사 먹을찬, 구활구, 법찬을 주었다. 주식률 아술의 사찬 구율은 사찬은 여덟번째 관등입니다. 뱀사 내천 갈지 싸움 전 사천 싸움에서 한산주 소감 김상경은 사천 전사 공제일로 사천 싸움에서 죽었는데 공이 첫째이므로 정위 일길찬하고 일길찬의 관등을 추정하고 사조 일천석하니라 벼 천석을 주었다. 아술 사찬 구율은 사천 지전에 아술의 사찬 구율은 사천 싸움에서